지난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감치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는데, 봉침 전문가로 알려진 한의사입니다. 밀린 세금 29억 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5만 원권 지폐가 한가득 나옵니다. 명품 가방과 신발이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금고와 집 벽장에서 나온 겁니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가 안 낸 세금은 5조 원이 넘습니다. 실명 공개에 출국 금지까지 해봐도 큰 효과가 없자 2020년 정부는 감치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세를 3번 이상 안 내거나 세금을 안 낸 지 1년이 넘는 경우, 그리고 밀린 세금이 2억 원이 넘을 때 길게는 30일간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수감돼도 세금은 그대로 전부 내야 합니다. 시행한 지 4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7년간 봉침연구회를 운영하며 52억 원 넘게 벌거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윤 모 씨입니다. 밀린 세금만 29억 원입니다. 윤 씨는 봉침으로 한의사들의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며 의료 전문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감치 30일이 결정되자 윤 씨는 도망쳤습니다. 결국 지난달 31일 붙잡혀 서울 구치소에 감치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